자 오늘은요 브레이크 더 뱅크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더 뱅크 일단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여기 나와 있죠? 자 보시면요 It's affordable. affordable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살만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It's right at $99가 나왔습니다. 99불 정도가 된대요. 한 12만원 정도가 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And it's perfect for beginners and amateurs. 자 보통 뭐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 amateurs. 뭐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그냥 아마추어는 이거 괜찮아요. 이거 퍼펙트요. 그 다음 you don't have to break the bank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 12만원 정도 되면요. 사실 그렇게 싼 건 아니지만 사실 좀 돈 모으면요. 어느 정도 어폴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브레이크 더 뱅크.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you don't have to break the bank라는 것은 그렇게 비싸진 않다. 뭐 살만하다. 어폴드로 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And it is affordable. So it's right at $99. And it's perfect for beginners or amateurs. So you don't have to break the bank. 자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볼까요? Best of all, it won't break the bank. Priced at about $11 a jar. Best of all, it won't break the bank. Priced at about $11 a ja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가요. 어 그 투자자들 앞에서 어 그 jar에 든 피넛버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버터 같은 걸 팔려고 해요. 그래서 best of all, 볼 보다는 먼저 it won't break the bank. 자 뱅크를 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어폴드 할 수 있습니다. Priced at about $11 a jar. 한 11불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에 11불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한 13,000원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Break the bank라는 것을 이미지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내 피기뱅크라고 하죠?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인데 어떤 걸 사기 위해서 정말 이걸 깨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물건이 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어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거 깨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요. Break the bank. 뱅크라는 게 은행이라는 말 있죠. 은행에 가서 은행에 브레이크해서 은행을 이 브레이크라는 게 어떤 것을 털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문을 딱 부수고 막 들어갈 때도 브레이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이렇게 뽑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어떤 걸 사고 싶은데 결국은 은행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저금한 그거를 깨고 통장을 깨고 그걸 인출해서 산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Break the bank라는 것은 Cause a lot of money or more money than you have.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자 저금통을 깨고 은행에 가서 내가 저축해놓은 예금 계좌. 그걸 깨고. 아 이해 되시죠? A new laptop doesn't have to break the bank. 새로운 랩탑 사려고 하는데 doesn't have to break the bank. 꼭 그거를 그렇게나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냐? 그럴 필요 없지 않아?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준비한 영상을 듣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통과하는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It's not gonna break the bank. 야 그렇게 비싸지 않아? It's gonna save you time. 시간도 절약해 줄 수 있고 It's gonna save you gas. 가스도 절약해 줄 수 있어. 기름을요. 우리가 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도 절약해 줄 수 있어. And it's gonna be safer. 그리고 이걸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안전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It's not gonna break the bank. It's gonna save you time. It's gonna save you gas. And it's gonna be safer. Sometimes that can cause us to break the bank and not be very effective. Sometimes that can cause us to break the bank and not be very effective. Sometimes. 가끔 가다가 they can cause us to break the bank. 그것이 우리가 break the bank하게 만들 수 있다. 쉽게 말하면요 돈을 많이 써야 되게 만들 수 있다. And not be very effective. 그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Sometimes that can cause us to break the bank and not be very effective. That's the thing that is going to potentially break the bank here in the United States. That's the thing that is going to potentially break the bank here in the United States. That's the thing. 그것이 바로 that's gonna potentially break the bank. 자, 궁극적으로는 break the bank. 하게 만들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돈을 무지하게 많이 써야 될 수도 있다. Her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이것이 결국 우리가 돈을 무지하게 생각보다 많이 써야 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That's the thing that is going to potentially break the bank here in the United State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하지만 원어민들은 많이 사용하는 break the bank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영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즐겁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